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라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 뜻 그대로입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로 가져온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져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연결하기 이런 작업들도 있겠죠 우선 그 출제 유형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 accdb 라는 파일을 열어서 매출현황.xlsx 라는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지시사항들이 있을 것이구요 자 외부 데이터라는 탭에 가면 자 지금 xlsx 이거 엑셀 파일이죠 그럼 엑셀 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데이터 원본을 지정하십시오 파일 이름 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딱 보니까 얘를 찾아보기 누르면 매출현황.xlsx 파일을 여기 선택을 하고 문제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니까 데이터 가져오기가 선택된 이 상태 기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작업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찾아보기를 눌러서 자 이런 경로까지 찾아온 다음에 자 요 경로죠 매출현황.xlsx 라는 파일을 열기 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파일의 경로가 설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정이 되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요 자 그러면 스프레드 시트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것이 뜨구요 아 이 워크북 매출현황.xlsx 에 여러 워크시트가 있으면 와 이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현재 하나의 워크시트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뜨네요 그죠 이 상태로 그대로 처리를 해주고 다음 눌러주고 자 문제에서 매출현황 시트 열 머리끌 첫 번째 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행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출 번호 매출일 고객번호 이것을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음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그 지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을 해라 기본 키 없음 그 문제 지시 사항이 있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눌러주고요 데이터가 복사되어서 저장될 새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현황 여기 언드바 가져 가져오기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되고요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이 닫기 눌러주면 이렇게 매출현황 가져오기라는 그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죠 이것은 매출현황.xlsx라는 그 엑셀 파일에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로 첫 열에 있던 것은 이렇게 필드 이름으로 해서 가져오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유형 2번은 반대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대여관리 accdb 액세스 파일 인데요 이 파일을 여는 상태이고 여기 보면 고객 테이블이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 있죠 이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를 고객정보.xlsx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시오 액세스에 있는 테이블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외부 데이트에 보면 가져오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내보내기 라는 부분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엑셀로 내보내기 라고 했기 때문에 엑셀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 파일 이름 부분에서 그대로 경로 앞서서 따라갔던 대로 해주고요 그럼 이 부분을 문제에서 고객정보.xlsx 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정보.xlsx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니까 이렇게 파일 이름 정해주면 되죠 이 경로에 이런 엑셀 파일이 만들어 줄 것이다 이때 파일의 형식은 엑셀 통화문서 형식으로 하고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시오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데이터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이 고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 경로에 고객정보.xlsx 파일로 내보내기 했다 닿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죠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세번째는 다시 출제유형.acctb 파일을 열고요 매출현황.xlsx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오 가져오기 하는 것은 액세스 안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가져오는 것이고요 연결하기는 원본 파일과 연결이 되어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대로 작업 자체는 유사하니까요 외부 데이터 이 탭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역시 엑셀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매출현황.xlsx라는 파일이기 때문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여기 매출현황.xlsx 파일이 있죠 열기 해주면 요렇게 이 파일 이름 부분이 변경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져오거나 연결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오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여기죠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의 연결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연결 테이블로 작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확인을 눌러 주고요 워크시트는 역시 얘를 표시해 주고 문제에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선택 체크해 주고요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현황. 이렇게 해라 마침 눌러 주면 매출현황 테이블을 요렇게 요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출제 유형 4번 번호 언더바 매출현황 联ерх추대향 ACGTV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서 매출현황leadrxx 파일에 매출현황of로 애초 추척에 있는 데이터를 번호 언더바 매출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그 엑셀 파일을 액세스로 그냥 가져오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액세스의 기존 테이블에 지금 아무것도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죠. 기존에 있는 이 테이블에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추구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것입니다. 역시 뭐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이 테이블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보면 이 번호필드는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은 레코드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1,2,3,4,5 이렇게 번호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단위도 있네요. 번호필드의 값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다. 무시해라. 역시 이번에도 첫 행에 열 머리끌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외부 데이터에 가서 우리가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것 가져와서 추가를 해야 되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엑셀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찾아보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역시 매출현황점 엑셀, sx 이기 때문에 예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죠. 문제에서 번호 언더반 매출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테이블의 레코드 복사본 추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확인 눌러주고요. 똑같이 워커시트 선택해주고. 채택에 열 머리끌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기본 디폴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 다음 눌러주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번호 언더반 매출현황이라는 부분이 선택이 테이블에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로 가져오기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닫기 눌러주면, 눌러주면 이렇게 값이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별다른 사항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출제유형 5번. 다시 출제유형.accdb 파일을 열고요. 교수정보 txt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아시오. 엑셀 파일이 아니고 txt 파일, 텍스트 파일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텍스트 파일 보이죠? 딱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찾아보기, 교수정보 선택을 해주고요. 새로운 테이블 이름은 교수로 설정하고, 교수정보 txt 파일의 첫 번째 행은 빌드 이름이고, 이번에는 교수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네요.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하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번에는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것이 뜨고요. 구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우선 구분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 각 필드를 구분하는 쉼표나 탭 등의 문자를 사용하겠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쉼표가 이렇게 데이터 사이의 쉼표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구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한번 눌러주면 돼요. 쉼표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필드의 구분이 지어졌다. 쉼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쉼표 기준으로 주어졌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문제 지시사항에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 여기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눌러주고요. 이번에 기본 키를 선택해 줘야 되죠.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교수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기본 키 선택해서 교수 코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 다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로 가져올 때 마지막에 지시사항이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교수로 설정을 해서 마침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교수라는 값으로 가져오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연결하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연섭 몇 분만 해보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